안녕하십니까 손해에 잡히는 정책자금 bj 빅먼 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시나 아침방송은 보시는 분이 별로 아무튼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일날 아침 10시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소리 좀 잘 들리시나요 네 음 제가 별도로 확인을 네 이어폰이 없어서 못하겠네 아 날씨가 음 너무 좋아요 그저 네 봄 날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름이 되니까 아 좀 많이 더울 줄 알았는데 낮에만 좀 그렇고 저녁에 참 시원한 것 같아요 네 아 아 네 대기하면 미리 띄웠어요 네 미리 띄워서 있고 어 방송 시작할 때 음 방송 음 네 바로 방송 네 뭐 어차피 시작할 때 방송은 네 뭐 대기하면 보고 뭐 시작하는 거 아니라서 네 아 그래요 끝날 때 대기하면 또 보실 수 있구요 매주 수요일 아침 10시에 방송하는 거 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네 아 방송이 아 미리 네 한 5분 전쯤에 제가 네 방송 켜놨는데 아마 이게 조금 이게 그 아프리카 tv 가 방송하고 생방하고 이게 연결이 되려 그러면 조금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네 5분 정도 좀 걸렸는 것 같아요 네 아 아무튼 음 오늘 방송도 네 뭐 너무 깊게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좀 오늘은 좀 심도 있는 심화적인 내용들이라서 하나는 좀 음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둘러보는 걸로 하고요 또 하나는 좀 어 고 자료 정보 있는 것까지 좀 같이 네 조금 심화적으로 하도록 할 거에요 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아 그 다 알고 하는 거 아니니까 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아 이런게 있구나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뭐 녹화 방송 또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 그 한국기술개발협회 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실 때에도 네 뭐 복잡하게 에 찾아보시지 않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방송 하니까 어 가벼운 마음으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할 내용을 보기 위해서 네 항상 메인 화면은 네 메인 화면은 카페 화면으로 네 넘기겠습니다 네 뭐 네이버 네이버 다음 네 정실미 라고 치시면 카페가 바로 나오구요 어 오늘 볼 내용은 이 정실미 카페에서 어 물론 먼저 요거 요거 잠깐 한번 얘기하고 할까요 예 벌써 아 상반기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진짜 에 벌써 5월 이에요 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에 30세까지는 30대까지는 그닥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못 느꼈는데 어 30대 후반이 넘어가니까 어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0대 되신 분한테 여쭤 보니까 50대 시간은 ktx 라고 하더라구요 아마 60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점점 점점 빨리 가나 봐요 음 그래서 좀 아쉬워 하는 것 같아요 4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대비해서 어 남길 수 있는 뭔가가 없다 보니까 예 아무튼 여차저차 하고 오늘 볼 방송 내용 먼저 보기 전에 간단하게 4 홍보 홍보 라기보다는 공고 안내 좀 해주면 에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과정이 6월 5일 네 6월 5일부터 또 월수금으로 해서 네 하니까 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네 연락 주시구요 어 그보다 먼저 5월 말에 5월 말에 에 r&d 지도사 에 자격 검정 시험이 있습니다 네 자격 검정 시험 대비해서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게 이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잠깐 보고 갈게요 음 4 아 정실미 카페 회원가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 회원가입 가입을 하시면 요 왼쪽 편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등업 신청 하기가 있는데 앞에 보면 꼭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하란 얘기에요 꼭 무조건 하란 얘기죠 무조건 등업 신청을 하셔야 되요 그래야 보실 수 있구요 그 밑에 이제 회원 등업 회원 가입하고 난 다음에 등업 신청으로 등업이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공지사항을 보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순서대로 보시면 되요 그래서 등업 신청하고 공지사항 공지사항에서 이제 r&d 에 관련돼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또 시험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으시면 공지사항에서 쭉 내려오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인 보라색으로 2017년도 r&d 지원사업 관련한 각종 자료를 모아 올려 드립니다 해서 이게 매년 나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보시면 r&d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 중에 제일 먼저 정부 r&d 사업 전체적인 것들을 설명해 설명의 자료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달라지는 것들 변경되는 것들 그리고 당연히 r&d 사업에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게 이제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거 그 다음 어떤 지원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는가 이런 것도 개략적인 내용들이라 세부 그 진행사항 이런 것들은 별도 개별 공고문들을 같이 보셔야 되요 그리고 뭐 정책 가이드북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 처음에 모르시는 분들은 이 중소기업청이나 이런데 설명회를 가서 뭔가 뭐 좀 이 내용하고 뭔가 다른 뭔가를 이제 얻어 오실 줄 알고 이제 많이들 설명해 가세요 근데 실상 가보시면 대부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거 없어요 그냥 ppt 자료 해가지고 앞에서 읽어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면 이제 유관 기관들 해서 뭐 기보심보 등등 해가지고 이 r&d 이제 관련 이제 연관되는 이제 기관들이 뭐 상담해준다고 해서 옆에 쭉 있고 어 또 뭐 대강당 이런데서 뭐 몇백 명씩 네 보통 몇백 명이더라구요 몇백 명씩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의 안내를 한다고 하는데 실상 안내는 별거 없고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이 파일이 네 보통 업로드가 되요 아니면 설명회 하기 전에 미리 업로드 해둔가 하던가 예 그래서 굳이 안가셔도 뭐 이 책 책을 주거든요 무료로 책 줘가지고 막 책 한가득씩 가져오고 저도 물론 이제 작년에 에 이 설명회를 가서 이 책들 많이 받아왔었는데 아 뭐 시중에서 뭐 이 책들을 좀 편집해서 파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고고 사는 것보다 아까우면 네 여기 설명회 가서 책을 받아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어차피 온라인으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pdf 파일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요즘에는 그 모바일 기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탭들도 많고 예 그래서 고걸 활용해서 이제 많이 보시면 수월할 것 같아요 여기다 파일 저장해서 예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 뭐 시책 설명에 있는데 제일 먼저 예 이 r&d 자금에 대한 부분을 누가 만들어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내 예산을 국회에다가 동의를 얻어서 확정을 받겠죠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다음과 같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는 400.7조 원 400조 7천억 원이 되겠죠 400조 7천억 원 그 중에서 r&d 사업 비율이 19.4% 가 된답니다 19.4 가 아니라 19조 4천억 19조 4천억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 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배정을 어디 어디 부서에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가 또 뭐 우리가 제일 많이 관심이 있다는 게 국방비가 되겠죠 국방비 그냥 국방비는 대략 한 10% 정도 되네요 국방비 교육비가 훨씬 더 많아요 교육비는 한 10 음 13 14 14% 정도 예 1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 네 그리고 soc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r&d 사업 관련 하시는 분들은 요 soc 에 대한 부분도 사회 간접 자본 투자하는 거에 민간 자본 투자하는 것도 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구요 어 별도로 다른 특색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이게 우리나라의 기반을 다지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그 기획을 한 거기 때문에 요 예산 비율들을 잘 보셔야 되요 그리고 이걸 보고 어 정책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는 것들도 하죠 우리 또 국회 tv 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확인도 하시고 해서 예산을 배정 받는 요 기관들 보면 일단 기획재정위원회 에 그 다음 뭐 이런 법 교환들은 내 법제 사법위원회 예 뭐 그 다음 뭐 많이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 여기서 내 사업비 매정 그 다음에 이건 뭐 필수적인 거라고 해야 돼요 이게 국가를 운영하기엔 필수인 것 근데 이거를 기업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직원들 어 보건복지 뭐 여성과 여성과적 위원회는 좀 별로고 아 그 다음 환경 그 다음 국 국토교통 뭐 이런 쪽 예산안 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 위원회에서도 예 위헌별 위원회별 분석 자료가 이렇게 파일 정리를 해서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r&d 사업 처음 접근하시고 r&d 가 뭔가 이런 것들을 보실 때는 여기 부분을 꼭 먼저 보세요 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구요 정실민 카페 회원 가입하시고 등업 신청하시고 주요 이제 연구개발 예산들이 좀 분류가 된게 이제 기초연구에 관련된게 1600억이 증가해서 1조 3천억 이라고 하는거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아마 내년도 예산 이제 언제 하겠어요 한 10월 11월 달에 보통 11월 달에 합니다 그럼 11월 달에 이제 이런 예산을 만들겠죠 그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게 그 쪽지 예산이라 그래서 예 쪽지에다가 이제 그 각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지역 관련 예산들을 예 그 이제 산정을 상정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제일 많이 하는게 이제 기초연구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빠지지 않는 기본적인 사업 예산이고 어 그럼 당연히 이렇게 늘어난게 있으면 줄어든 것도 또 있을텐데 줄어든건 또 안 나와 있네 음 아무튼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부분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 예산을 사용해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뭐 그런 내용인 거구요 부처별 예산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제 증간비율 나와 있는데 대부분 조금씩 점심씩 증가할 거에요 왜냐면 매년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서 보통 한 늘어나는 비율이 한 10% 이상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한 10%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은 아마 410조원 정도까지 늘어날 거에요 아마 41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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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략 그 정도 또 어차피 추경 예산이라 그래서 이번에는 일자리 예산이라 그래서 10조원 정도가 추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총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죠 어 그만큼 다 어떻게 해야 되요 세금으로 더 어떤 어떤 부분에서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네 세금을 더 거둬서 그 예산을 충당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다음 두번째 주무부처 왜냐하면 이제 중소기업청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어느 어떤 방향으로 아 예산을 집행할 건지에 대한 이런 r&d 재원 진도 제도에 대한 부분으로 에 뭐 어떤 부분을 만든다 지금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연구역량 이력제 도입 같은 뭐 이런거다 평가연 이력제 도입 그래서 아 전에까지는 이게 이제 뭐 점수제로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것들을 좀 정량화해서 체계화를 좀 하겠다는 내용으로 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사업들을 소수인원이 비공개로 기획을 하고 자유공모형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 드라마들을 보면 특히 이제 그 뭐야 그 무슨 드라마죠 미국 대통령 만드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 유명한 아 그 넷플릭스의 그 드라마 이름 뭔지 기억이 안나네 하우스 카드 하우스 오브 카든가 하우스 오브 카드 그거 보면은 에 그 이렇게 서로 막 국방부 예산해서 그런 에이전트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섭외 이렇게 그 위원 그 뭐야 의회의 위원들 대상으로 해서 아 막 예산 배정 이런것들 협의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또 대통령하고 서로 막 예산 합의하고 뭐 그런것들 에 고런식으로 되어 있나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에 pd 주도로 전략과제 기획이 pd 가 뭐지 에 pd 가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어느정도 안정기에 접어 들었다 안정기 라기보단 성장기 네 성장기가 아니라 어차피 처음부터 r&d 사업들을 좀 정책자금을 좀 활용해서 기업을 운영해야 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전반적인 r&d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먼저 보셔야 되요 그래서 예 요런 내용들 있고 그 다음 어 산기평 지금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어떤 사업비 규정 이런것들이 뭐 바뀐 내용들 요렇게 해서 또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하기간 중소기업청 관련해서 에 이번엔 이제 중소기업 등 중견 중소기업들이 지금 8조 1천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벤처기업 생태 활성화 뭐 이건 맨날 한다 그러는데 예 예 이게 국가주도 사업에 대한 비중이 솔직히 이게 많아 봐야 이게 어렵더라구요 네 어려워요 벤처기업 확인 이라는 이 부분이 되려면 결국에는 그 벤처기업 협회 어 또 한국 벤처 캐피탈 주식회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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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vc 한국 벤처 캐피탈 kv 협회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 협회 회원사 이어야지만 이게 또 투자 부분도 또 매칭 투자 뭐 이런 부분이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민간에서 이것들을 서포터 해주지 않는 이상이 활성화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좀 너무 비정규직 양산하고 이런 부분 좀 이제 대통령도 바뀌고 하셨으니까 이제 또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컨소시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이게 바뀌어요 그리고 어 중견기업 후부령 r&d 도입 뭐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 좀 이게 중소기업 청 이고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위주의 사업들이 많았는데 이제 향후는 중견기업들을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이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 손을 많이 떼고 있어요 이제 안 하려고 그러지 예 해봐야 뭐 그닥 뭐 본인들의 도움이 된다기 보다는 그냥 수행하는 걸로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견기업 쪽을 이제 많이 활성화 시킨다는 이런 관점으로 좀 바뀌고 있고 그 다음 우리나라 특성상에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대략 약 한 300 300만 300만 개 업체가 대부분 다 소상공인 쪽으로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 요런 부분에 이제 특화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 소상공인 쪽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대부분 네 1억을 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활성화 한다는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기업들에게 일일이 다 에 되도록이면 돼 많은 그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쪼개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의 기업에게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조금 작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떠받... 아 경쟁력이란다 국가 그 예산 예산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을 떠받치고 있는게 제조업이다보니까 그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선도 선진국 선진국들이 대부분 좀 그런 에 미국 독일 일본 어 뭐 그런 나라들 또 뭐 프랑스 영국 뭐 이렇게 좀 유럽 나라들도 뭐 다 뭐 잘 살고 다 뭐 이렇게 그런건 아닌것 같더라구요 근데 고런 이제 어떤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좀 선도하는 이제 선진국 들을 보면 아 대부분 음 제조업 기반이 이게 안 받쳐주면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 아무리 뭐 이게 참 재밌는게 그 미국 같은 경우 뭐 실리콘밸리게 되게 유명하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연구기관 들하고 기업하고 이게 얼마나 협업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반 자체가 아 탄탄한지 또는 뭐 좀 부실한지 좀 우리나라는 좀 많이 부실한 편이죠 예 그래서 뭐 보통 가끔씩 나오지만 뭐 대학교 연구 네 연구소 연구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에 사업비 유용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간혹 이렇게 나오고 기업체 관련돼서도 뭐 성 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성공 비율 자체가 어 미국 일본 독일 뭐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술개발 지원자금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보통 비율상 따지면 한 2 3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성과가 중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면 장기 과제로 전환한다거나 또는 단기 과제로 소멸 종료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근데 어 선진국들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인 서포트가 필요하면 장기 과제로 좀 전환을 한다든지 또는 단기 과제로 소멸을 해서 그냥 에 사업 사업 마무리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어 조금 더 유기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좀 더 잘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차피 근데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 좀 어 국가가 주도를 한다기보다는 대부분 다 민간에서 주도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어 독일이나 일본은 책 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건 뭐 꼭 민간이라기보다는 또는 국가라기보다는 좀 적절한 그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다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어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소상공인 전통시장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룹화 네 합동 협동사업 협력사업 예 그런 부분을 또 마침 똑같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관련한 내용들도 보면 대부분 다 뭐 그룹화 아 판촉행사 뭐 이런 뭐 촉진 아 그런 뭐 뭐라 그래 지원사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되게 그룹화를 많이 좀 많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좀 바뀌고 있는 추세고 이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만들어 가시는게 결국에는 사업비 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시고 실제로도 또 어 협동조합 사업 이라든지 또는 그 마을 기업 같아 라 같은 거라든지 또 컨소시엄 사업 4 중소기업 컨소시엄 사업 어 그게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윈윈 하려고 해서 서로 그룹화 하지 않으면 예 좀 추세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좀 같이 하기가 좀 어렵고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성량으로는 좀 아 같이 뭔가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예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동업을 하고 그룹화 하고 팀 창업 팀을 구축해서 하고 물론 물론 선진국도 마찬가지죠 뭐 단적인 예를 들면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그 페이스북 처음 창업자 해서 같이 이렇게 창업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이제 다 그만두고 나간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페이스북이 잘 되니까 어 그만큼에 대한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것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주쿠버그가 굉장히 많은 그 소송에 에 그런 것들을 많이 마무리를 한다고 좀 그런 것들 있는 것처럼 어디든 뭐 마찬가지긴 한데 좀 그런 부분에 합리적인 어떤 에 판단 에 판정 재판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에 컨소시엄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추세로 많아졌다 그래서 중소기업청 이번에 이제 있는 사업들도 아 그리고 하나 더 특징적인 거 얘기해 드리면은 투자 이런 관련된 사업들 관련해서도 어 예전에는 보통 이제 이게 개별 투자 개별 투자고 또 또 그 공기관에서 투자하면 투자 연계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어떤 뭐 액셀러레이터 라든지 또는 뭐 팁스라고 해서 테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포 스타트업 해서 창업기업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기술 창업 투자 연계 뭐 요런 부분 이거 1년 365을 연중 수시로 하니까 요거 지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시구요 요런 것들을 이제 연계하는데 뭐 수출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 해외 거래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 활성화 하는 거 아 다음에 요 중소 아니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기술기업 이것도 후불형 r&d 그 밑에 이제 그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이라든지 저는 또 이게 특이한게 맞춤형 기술 파트너 지원이라 그래서 이게 한 3천만원 3천 5천 2천만원 2천만원 정도 이게 지원되는게 있던데 이게 보니까 이름만 뭐 기술 파트너 지원이지 알고 봤더니 이게 그냥 예 기술 제휴 컨설팅을 해주는 거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모기업에 대한 것들과 같이 이렇게 뭐 사업 지원을 하는데 결국 그 사업 수행을 잘했던 기업에 대한 이런 기술 파트너 지원 파트너 자네 파트너 파트너를 지원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매칭을 해주는 거더라구요 그 아 그래서 이거 난 이게 뭐 어떤 뭐 r&d 사업 지원을 뭔가 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연계해주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아 졌어요 뭐 여기 네트워크 형 같은 경우는 컨소 시험 관련 내용이고 기술 전문 기업 협력 이것도 이 맞춤형 기술 파트너 지원하고 크게 다르지 안 않아요 이것도 비슷해요 이 두개 사업 비슷하더라구요 그래서 에 조금 비슷한데 그래도 기술 전문 기업 협력이 그나마 좀 나은게 이거는 사업 수행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자금 지원이라서 2억 이고 이 파트너 지원은 기술 제휴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라서 2천만원 밖에 안되요 그래서 분기별로 분기별이 아니죠 달별로 2 4 6 7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크게 의미가 없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창도 컨소시엄을 어떻게 좀 연결해서 풀어가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을 좀 갖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모르고 있어 해답이 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요런 부분 그래서 요런 사업들 관련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 관련 사업들 관련 내용들이 있고 재도전 지원사업 관련 내용 또 관심있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창업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도 이제 이 창업지원 사업 중에서 하나 좀 정말 특징적인 게 요거에요 팁스 팁스 팁스가 이게 5 지원한다고 5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매칭 투자를 해서 10억까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유치를 할 수 있는데 실상 이거를 받기가 굉장히 비율이 작아요 예 그리고 이런 투자 관련 연계 이런 것들은 보면 대부분 이게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지자체에서도 뭐 투자 설명회 해서 기업 모집을 해요 투자 기업 설명회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실상 그 설명회에 나와서 그런 설명을 듣는 그 사람들은 투자자가 아니라 투자자를 연계해주는 투자 연계 기업 투자 연계 기업이라 그러나 투자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액셀러레이터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 그 중에서 또 선별해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닥 그렇게 음 음 참 어렵더라구요 그 투자 쪽을 연결하기가 그 다음에 이제 각 부처 주무부처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사업들 볼 수 있구요 문화체육관관부는 대부분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있지만 이게 이제 연결되는 데가 있어요 또 다른 이제 유관 기관들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아마 여기서 여기서 보기 보다는 정실민 카페에서 아마 연결되는 데 좀 찾아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환경부에서도 하는 사업 또 미래창조가 같고 이제 이게 없어졌죠 이게 아마 조만간 없어질 거에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보니까 청와대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박근혜 시계에 걸려있는 시계에 거기 뭐 밑에 박근혜 사인이 있는 것부터 먼저 테이프로 다 원래는 폐기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국가 자산을 다 폐기 처분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이미 기 들어간 건데 사용불가가 되기 때문에 테이프로 붙였다고 하더라구요 뭐 물론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뭐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뭐 이렇게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미래창조과학부랑 중소기업청을 합쳐서 중기부 중소기업부 부로 이제 승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산자부와 중소기업청은 이제 산하기관이 아니라 이제 별도로 다른 부가 되나 이제 동급이 되네 그러면 동급 동급이란 말 참 이상하다 아무튼 교육부도 있고 계속 교육부 관련 사업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토교통부 보공복지부 뭐 요런 이제 이 여러 주무부처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또 보실 수 있고 유심히 좀 봐야 되는게 우리나라 지금 어 요즘 들어서 요즘 요즘이라기보다는 이제 연초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4월 5월 그쵸 4월 5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어 농 농업 어업 수산업 수산업이 어업인가 농 농업 어업 축산업 아 축산업이 되겠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촌진흥청 농업실형화재단 뭐 이런 농업관련 또 수산업관련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문의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어 많이 늦었는데 좀 특허 뭐 등록된 거 뭐 많이 있는데 이걸 갖고 뭐 어떤 사업화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같이 두개가 좀 많았어요 이번 4월 5월달에는 근데 실상 실상 이 사업이라는게 처음 할 때 뭐 무일푼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말 그대로 뭐 어떤 기술력을 뭐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해서 뭐 특허를 그렇게 등록된 걸 갖고 있다고 해서 에 무턱대구 자금을 뭐 이렇게 지원해 준다거나 뭐 공장을 세워 준다거나 아 그런거는 없어요 그런건 없고 조금 바뀐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 최근에 이제 그 한 천만원 정도까지 해서 금형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이제 하나 두개씩 조금씩 있더라구요 근데 솔직히 그 금형 천만원 갖고 택도 없거든요 뭐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를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업을 기획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 뭘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100% 지원은 안된다 라는 걸 좀 그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좀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에 그렇게 해서 에 요런 r&d 사업 전체적인 총괄 내용들을 보시면 되구요 이 많은 곳에서 이런 관련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시다 보면 이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쭉 보게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처음에 이제 기획하고 하실 때 음 요런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같이 보라고 해서 제가 오늘 같이 좀 볼 내용이 뭐냐면 에 그 로드맵을 좀 같이 좀 보려고 그래요 처음에 로드맵에서 2022년까지 네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이 ict r&d 에 중장기 기술 로드맵 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 있냐면 저희 협회 아니 정실미 카페에 그 다음에 들어있어요 자 공지사항 제가 방금 봤죠 공지사항에서 이제 전체 사업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유스레터 투데이 코테라를 볼 볼 단계에요 그 다음이 그래서 어 r&d 지원 지도사 관련 자격증과 교육을 하시면 이제 하는거 하시면 이 아니라 그 교육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r&d 지원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을 쭉 보시면 이제 아마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훅 가 있을 거에요 아마 금방 넘어가요 왜냐면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간혹 가다 조금 좀 이해가 안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런 부가적인 공고 이런 내용들을 어 다 프린트에서 책으로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에 참 그 종이 낭비에요 그냥 계속해서 갱신되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나중에 체크해 놨다가 에 좀 컴퓨터가 발달한 시대인데 왜 그걸 꼭 그지 그 프린트에서 체크 책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책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온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번째 이제 나온 내용이 투데이 코테라 라고 하는 1일 유스레터 있는데 여기에 a ict r&d 중장기 기술 로드맵이라는게 있어요 왜 이 내용을 봐야 되냐면 어차피 이제 대통령도 바뀌시고 했기 때문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라는게 이제 적용이 될 건데 제가 이거를 예전에는 많이 둘러봤었는데 최근에는 이걸 깜빡 잊어버렸었는데 이걸 같이 한번 우연치 않게 봤는데 투데이코테라가 지난 사업들이 날짜가 지났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일단 먼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아이템을 선별할 건지 이제 그걸 보려면 로드맵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좀 이거를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외면하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 좀 잠깐 한번 볼게요 그래서 ICT는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 정보통신기술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술 기술개발사업의 중장기 기술 로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련된 내용은 이걸 파일을 봐야지 자 어디 있지 오늘 원래 이걸 저걸 보려고 했었는데 안 되겠네 자 그래서 두 가지 보고서가 있어요 두 가지 보고서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개별 보고서를 상세하게 보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요약된 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국형 Information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전략맵 이라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표준화 하려고 왜 근데 표준화 하려고 하냐 표준이 돼야지만 선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표준화 라는 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2017년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협회 이런 내용들이 방송에 나오면 여기 있는 사이트들을 꼭 한번 가서 보세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말은 들어봤고 여기 전화 전화도 좀 해서 귀찮게도 좀 하시고 그러면 도움이 되세요 뭐 기본적인 뭐 설명들 내용이니까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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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담당자다 뭐 그런 내용들 쓰잘데기 없는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을 좀 기획할 수 있는 요런 이제 요런 기관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RCT에 관련돼서 이제 쭉 보면 상세한 내용들은 본인들이 해당하는 분야를 조금 찾아서 같이 보셔도 되지만 다른 분야도 같이 알아두시면 컨소시엄 하시는데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30개 중점 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먹거리로 표준화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융합서비스 분야는 IoT, 스마트농축산업, 헬스ICT, 스마트홈, 워크, 시티, 스마트홈, 스마트워크, 스마트시티 E-Navigation, 그린ICT 뭐 요런 부분이 융합서비스 분야래요 여기 다 들어가는 게 보면 인터넷이죠 다 인터넷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이 다 인터넷이에요 와이파이 달리면 된다는 얘기래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동통신 분야는 이제 고도화를 해야겠죠 4G까지 왔으니까 5G하고 그 다음 6G가 뭐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마 5G 넘어서 6G가 나오기에는 이제 아마 제가 죽고 난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 전파위성 분야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또 학교를 또 이런 학교를 또 졸업 위성 관련 요런 또 학교를 졸업해서 위성 관련해서 이게 자금 지원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주 쪽 관련이랑 이게 전파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층으로 하는 전파도 있겠지만 대부분 성층권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주파수가 이렇게 전달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당연히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가 이 방송 스마트 미디어 분야가 되겠죠 네 강점 분야 그 다음 당연히 연결되는 부분이 인터넷하고 연결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연히 연결되고요 방송 이게 바로 디지털 컨텐츠랑 연결이 되고 네트워크 정보 보안은 당연히 마찬가지고 ICT 분야 크게 큰 축으로 따지면 뭐 그닥 뭐 뭐 특징적으로 이렇게 뭐 중점 기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복잡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되게 간단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 분야에 대해서 조금 관련해서 표준화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게 있다는 얘기는 표준화를 하기 위한 수많은 예시와 테스트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고요 뭐 포진화 추진방향 동량해서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요거랑 연관되는 기술들을 볼 때 이 뭐 하나 제가 그냥 개변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요기 지금 보면 이런 포맷들 있죠 이렇게 이게 사업계획서 포맷하고 마찬가지로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사업계획서 작성을 할 때 요런 포맷을 요런 포맷을 예 사업계획서에 좀 적용하시면 이 관리자들이 보기가 조금 담당자 평가인 이런 사람들이 보기가 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그림들도 이런 식으로 또 어떤 도표나 이런 흐름들 흐름표 흐름도 이런 것들은 요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시라고 예시에요 이게 예시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면 다음과 같이 요렇게 표를 만들어서 좀 집어 넣으시고 요런 것들을 활용하시라고 제가 한번 보여 드리는 거고 그 다음 퀄컴이 표준 특허 1이라고 되어 있고 네 퀄컴이라고 이제 참 네 돈도 없는 회사였는데 기술 하나만 갖고 있던 회사였는데 예 국내 모기업이 투자를 해서 국내 모기업이 투자를 했나 아무튼 예 누군가가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예 표준화에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요거를 좀 같이 보시고 그러면 이게 예 같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또 별도로 정리되는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 총괄 보고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좀 이제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 4차 산업혁명 관련돼 가지고 나온 내용들 해서 뭐 평창올림픽에는 뭘 어떻게 하겠다 뭐 그 다음에 예 여기 로드맵 총괄위원회에서 지금 새롭게 추가된 게 요 인공지능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예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똑같죠 네 당연히 같은 보고서니까 똑같습니다 뭐 음 제가 같이 좀 보고 싶어 했던 내용들은 뭐 요런 내용 들이기보다는 그냥 단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관련되는 요런 ICT 디바이스 기반 소프트웨어 컴퓨팅 네트워크 네 요런 것들 보면 자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거네요 특허 피인용 수준 피인용 수준 네 그래서 우리나라들 수준이 대략 네 요만큼 요만큼 네 요렇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아 퍼센트상 예 특허 점유율 수준이 예 우리나라가 상당히 예 점유율이 높네요 오 생각보다 높네요 IT 경쟁력에 오 이런건 몰랐네 음 그래요 아무튼 요런게 있다 즉 요런 보고서 같은 것들을 좀 보시려면 요걸 들어가시면 돼요 여길 들어가시면 보고서 보실 수 있고 아 지금 이제 진행되는 사업들 중에서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게 그럼 뭐 해야 되냐 이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하나 사업 추천을 해드리면 중소기업 R&D 기획지원사업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1차 이미 끝났구요 2차가 지금 진행중인데 2차가 5월 에 며칠까지지 이게 10 아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31일까지 이게 지금 사업 지원할 수 있는게 어 기획지원사업은 뭐냐면 이 서면평가를 미리 먼저 예 한번 네 지원을 해보는 겁니다 진행을 해서 통과가 되면 추후에 추후에 2차 평가에 예 생략을 해서 현장평가로 바로 진행을 하는 네 고런 내용인데 어 마찬가지로 90개 업체 총 180개고 예 2차 규모는 90개 과제 정도로 네 하게 되어 있고 음 90개 과제 이 사업비가 이게 조금 작아요 생각보다 3천 4백만원 3천 4백만원 그래서 어 기획기관에게 지원합니다 기획기관 기획기관은 뭐 보통 컨설팅 업체나 또는 그 특허법인 이런 업체들이 기획기관이 되어 있구요 기획기관 지정을 해줘요 네 중소기업청에서 그래서 그중에 한곳을 선택하게 돼서 매칭이 돼서 에 기획지원사업이 진행이 되고 뭐 사업비 지급은 뭐 마찬가지로 75 대 25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에 최대 사업비가 2550만원 그래서 기업부담금이 총 850만원 그래서 둘이 합치면 3400만원 그중에 현금은 10% 이상 10% 이상 이니까 3400에 10% 이상이면 340만원 되겠죠 현물은 예 나머지 부분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 15% 되겠죠 그래서 현물은 이하에요 이하 현물은 이하니까 510만원 안 돼도 되겠죠 510만원 이하니까 예 현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현물이 500이면 네 현금은 350이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명검토를 먼저 합니다 누가 전문기관 전문기관 어디입니까 기정원이 되겠죠 이 사업지원하는게 기정원이니까 기술정보진흥원 예 기본적인 서류 제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60% 이상은 창업과제가 됩니다 60% 이상 즉 40% 이하는 혁신 기업혁신 예 기술개발과제로 네 되고요 어 뭐 여기 보면 뭐 기술분석해주고 진단해주고 전략하고 뭐 로드맵해주고 뭐 시장분석 경제인증 사업화전략 뭐 이런 것들을 해준다는데 네 이런거 안해줘요 이런거 안해줘요 없어 이런거 그냥 없어요 그냥 사업계획서 이제 만들어주는거 하고 발표자료 만들어주는거 뭐 보조적인 지원 이런 이 정도만 해주지 뭐 그냥 심화있게 뭐 이런거 못해줘요 그래서 지금 기정원에서는 새로 지금 심사위원들이 지금 어 어 기정원에다가 요청을 하는 내용들이 어 사업수행을 하는 기업들에게 매칭해서 컨설팅을 지 1년동안 뭐 사업수행하는 기간이 2년이면 2년동안 아 이 사업수행을 진행할 수 있는 컨설팅 매칭 사업들을 제안을 좀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설명해서 그 심사위원이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닥 음 그렇다고 한들 기업들이 그걸 말을 들을까 모르겠어요 감시 겸이겠죠 그게 아무래도 그래서 중요한건 이제 이 기획지원 과제는 특이하게 선정된 추천 과제는 에 다음 연도까지 또는 연계 가능한 신청자격 충족한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서면평가를 면제해주고 가점을 줍니다 서면평가 면제 가점 그래서 서면평가 면제는 창업성장 기술혁신 산학연 중에서도 첫걸음과 도약 그리고 상용화에서는 기술전문기업협력 이렇게 되고요 가점을 주는건 공정품질 중에서도 제품개선 제품개선 기술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 접수기간 마감은 5월 말일 5월 말일까지고 5월 말일 6시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바로 뭐 이런 사업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별도 사업비 3400만원이 또 나중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건 참 애석하게 그렇게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 뭐 그래도 산학연 사업 하는거 보단 저는 기획지원 사업을 추천을 드려요 이걸 하는게 내년도를 대비할 수 있고 또 뭐 확정되는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뭐 놀고 있을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계속해서 하반기 때 또 여러 사업들을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이제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신제품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이런 부분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는 안 된다는 거 어떤게 된다 신제품 개발 이런건 되고 당연히 되는 거겠죠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니까 그 다음 기존 제품의 고도화 기존 제품의 고도화인데 계량화 기능 추가 같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고도화라는 건 좀 더 그 기능을 좀 더 향상시킨다는 얘기겠죠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얘기 계량화 이런건 안 된답니다 네 그래서 연계지원 사업이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음 이게 졸업제 졸업인증제 사업이라 그래서 해당 4회를 하시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것 중 한번 또 짚고 넘어가면 공정품질 산학연협력 창업성장제품서비스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사업 이렇게 5개는 총 4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겪어보시는데 추천드리는 건 공정품질과 창업성장과 제품서비스 공정하고 품질 2개 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2번 창업성장 한번 제품서비스 이렇게 한번씩 다 해 보시는게 총 4회를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창업성장을 4번 하시면 다른 사업들은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각각 사업을 동시다발로 선택 선정이 되셔서 하시는게 좋고 그 다음에 기술혁신과 상용화 이런 부분을 하시면 이거는 계속 하실 수 있으니까 연한 제한 이런 것들은 없어요 별도로 그래서 이거는 연한 제한이 없으니까 그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R&D 기획지원 과제는 창업과제와 일반과제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창업과제 일반과제 2개로 되어 있고 당연히 탈락하면 또 재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번의 기회를 가져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세미나 교육강의 하신 사진이고 협회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이제 이런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문의하실 땐 릴레이 무상 방문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책자금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니까 이런 부분을 먼저 좀 한번 들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정책금융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이노비즈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음 저기 나왔네 전에 나왔던 내용이라서 어 그래서 이렇게 어 카페에서 보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어 우리는 뭐 벤처기업도 되고 어 연구소도 있고 뭐 그렇다 어 그리고 어 아까 얘기했던 그 아이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민간 및 정보투자금조달 맞춤 코칭 지원사업 네 이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도 투자가 있고 마찬가지로 정책자금 유치 요런 부분도 다 해당이 되고 어 그 다음 요즘 들어서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R&D 지원사업에 관련돼서만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기업이 필요한 건 지식산업재산권도 있고 또 인증 또 포상 정보포상 이런 것도 좀 기획을 해서 하시면 참 좋은데 이런 부분은 잘 기획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런 부분 준비 그 다음엔 판로수출 네 제가 좀 요즘 들어서 많이 좀 많이 얘기하는 게 판로수출 그리고 이제 기술기반이면 기술거래지원사업하고 Tcb 제가 좀 많이 이제 조금 확장해서 하고 싶어하는 건 인증 판로수출 정보포상 지식개선 이제 많이 해가지고 재미없고 네 암튼 요 세 가지를 좀 많이 좀 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 투자유치 투자유치 중에서도 예 지금 개인투자 개인투자 엔젤투자 뭐 요런 쪽 관련 네 요런거 투자연계지원사업은 요걸 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요런 지원사업 이제 협약을 해야 되겠죠 연간협약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 투자금제도를 맞춤 포증 지원사업은 어 R&D 지원사업 제가 지금 같이 해서 했던 업체가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1년 정도는 해 봐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어 이 사업 수행을 같이 하려면 뭐 뭐 뭐 무일푼으로 할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요건 좀 상세하게 나온 내용들이고 음 오늘의 정책자금 한 단계 올라서기가 또 나와있어요 이게 코테라 투데이 입니다 코테라 투데이 세번째 탭에 있는 거에요 카테고리 세번째 정실민 카페 세번째 열네번째 이야기 한 조각 신뢰와 믿음을 세우는 작업은 도미노 한 조각 한 조각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와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수백 개의 조각들 중에서 항상 문제는 한 조각입니다 한 조각이 한순간에 한숨 나게 할 수 있으니 항상 한결 같아야 합니다 네 거의 뭐 기계 한계대 처럼 이렇게 해야되는 것 같은데 사람은 저렇게 하기가 어렵죠 솔직히 네 뭐 그런 내용들 네 요것도 네 한계단 올라서기도 옆에 그 카테고리에 보시면 있어요 카테고리 한번 볼까요 아 상당히 우리가 많이 내려가서 내용을 봤네요 어 오늘 두개 내용을 하려고 그랬던 시간이 정말 없네 네 한계단 올라서기가 여기 왼편 카테고리에 보시면 네 아까 봤던 네 제일 처음 위에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차례대로 봤잖아요 그거 말고 한번 두번 세번 정실미 커뮤니티 한마당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 한계단 올라서기 여기 탭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여기도 많이 많이 봐 주시구요 그 다음에 어 투데이 쿠테라가 이렇게 구독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투데이 쿠테라 구독하시면 이메일로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어 뭐 부담없이 내용들 계속해서 네 알짜 정보들 많이 많이 계속해서 이제 매 하나씩 꼭 들어가 있으니까 요 부분 신청하시면 네 알짜 정보 보실 수 있고 음 r&d 지원사업 준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른다 아 우리는 벌써 이미 사업화가 다 진행이 되어 있다 그런데 뭐 기업업력이 10년 넘어갔다 아 그런데 r&d 사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기업 r&d 역량 무산진단 코칭지원사업을 신청하시면 아 그 역량에 대해서 무료로 진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것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r&d 역량 진단 신청이 있고 지도사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고 네 그렇게 해서 뭐 그리고 협회에서는 그 또 코테라 tv 라고 해서 이렇게 평생교육원 강좌와 bj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이죠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 네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네 요런 부분을 많이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겪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음 이거를 날짜별로 이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 두시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보기도 좋고 음 바쁘실 때는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엑셀 파일 같은 데다가 조금 이렇게 해 놓으시면 네 나중에 다시 돌아보기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정리정돈도 같이 하시면서 보시는 게 네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오늘 이거 하고 연구비 이거 하는 거를 좀 관리하는 거 시스템을 같이 모의로 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한 시간 가까이가 벌써 지났네요 네 네 오늘 얘기한 거는 네 투데이 코테라 5월 16일자 2017년 5월 16일자 네 투데이 코테라를 조금 네 상세하게는 못 봤네요 그냥 네 둘러보기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음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를 하면 투데이 코테라를 보시면 오늘의 유용한 정책자금 정보 팁 나와 있고 네 추천 정책자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추천 정책자금 요거를 좀 더 우리 분야에 맞게 우리 업종에 하고 업태와 종목에 맞게 이런 것들을 추천을 좀 받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 정신미 회원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고런 내용들 그리고 아니면 일일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매일매일 네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활용하셔도 되구요 어차피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정신미 카페에 다 있으니까 결국 정신미 카페 회원에 가입 하시는게 쉽게 정책자금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더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 더 못하겠네요 하루에 두 개는 해야 되는데 두 개를 못하겠네요 네 원래 이게 또 방송이라는게 하다보면 기획한 거 하고는 좀 다르게 원래 이렇게 딱 미리 다 준비했으면은 좀 시간을 딱 맞춰서 하겠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막 하는 방송은 네 뭐 그렇게 딱 틀이 정해져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네 오늘 여지없이 두 개를 못했네요 오늘 못한 거 해서 연구비 관리 연구비 관리 시스템 관련 내용은 제가 다음 주 수요일날 네 다음 주 수요일날 그거를 하도록 할게요 그것도 아마 하면 1시간 정도 네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그 협약 절차 진행해서 단계별로 뭐 뭐 하는지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뭐 이런 상세한 부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문의를 하시면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게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이게 체감하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궁금해만 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궁금하면 그때그때 질문을 하셔서 해소하셔야 된다는 거 해결책을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어떤 답변을 확인하신다는 거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한 가지만 네 하고 마치겠습니다 코테라 투데이 투데이 코테라 반대로 읽었네 투데이 코테라 네 오늘 그거 설명드렸으니까 정실미 카페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투데이 코테라 한번 둘러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방송은 다음 주 방송은 연구비 관리 시스템 할 테니까 연구비 관리 시스템 이제 많이 이제 사업 수행 선정하고 지금 진행하고 하시는 기업들도 네 보시면 네 뭐 물론 이 진행 절차에 대한 내용들 보고 직접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네 없으시면 네 미리 한번 한번 둘러보는 거 저 어차피 깊게 안 하니까 네 둘러보는 거 가볍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 다음 주 수요일 날 봐요 바이바이